빛 속을 제주하는 러이싱카 1959년 르망 24시 심장이상 진단을 받은 셀비는 다시는 레이싱에 출처낼 수 없게 됩니다 판매 부진에 화가 난 포드 회장은 공장을 중지시켜버립니다 은퇴한 셀비는 켄 마일스와 팀을 만들어 대회에 참가합니다 포드 시팀 운영자 니터 보스가 찾아옵니다 브루모스는 운영하는 드라이버 우리 넘버 2 차량은 시 브링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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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이 순조롭지 않았던 마일스는 탁운한 운전 실력으로 선도와의 격차를 줄이고 탁운한 운전 실력으로 선도와의 격차를 줄이고 탁운한 운전 실력으로 선도와의 격차를 줄이고 전장 inscrever BEST 후와 주의, 결국 우승을 차지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지만 정비소가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된 마일스는 아내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케팅팀 책임자 아이아코카는 파산한 페라리 인수 합병을 지안합니다 마일스는 고민 끝에 레이싱을 그만두기로 하고 우승 트로피를 부리는데 아야코카는 페라리 인수 비용으로 천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니들 수상해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 프랑코 메모를 전달받은 엔조 회장은 아야코카를 비웃으며 자리를 떠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뒤통수를 맞은 헨리퍼드 2세는 레이싱팀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튜닝 자동차를 판매하는 슬비 아메리카를 찾아온 아야코카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그건 포드에서 레이싱카를 같이 만들자는 것 슬비의 초대를 받고 포드 신차 출시해 온 마일스와 피터 감히 내 아들을 밖으로 나온 마일스는 슬비를 만나게 됩니다 부사장 비비를 소개받은 셀비는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릅니다 며칠 후 30분 Teles거리 아 wander다가 30분ach For meatloaf and gravy 30분 이것 봐라 새로운 레이싱카 GT40을 완성해가는 슐비와 바일스 이것은 전기의 엔진을 통해 이 엔진이의 엔진을 통해 이 엔진이의 엔진을 통해 BB는 마일스 대신 다른 드라이버를 추천합니다. 실망을 하는 마일스 폴로 남겨진 그는 라디오를 통해 르망 대회를 듣습니다. 셀비는 페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할리포드 2세를 설득해 레이싱 팀에 대한 전권을 얻어냅니다. 사과하는 셀비에게 선빵을 날리는 마일스 다시 한 팀이 된 두 사람은 GT40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시간을 쏟게 되는데요. 비비가 마일스를 배제시키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비비가 마일스를 배제시키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브 중 큰 사고가 나지만 다행히 별다른 보상 없이 빠져나옵니다. 문을 잠가버린 셀비는 뭘 하려는 걸까요? 데이토나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마일스 23시간이 흐르고 선두에 한참 뒤처져 있는 상황 마일스는 우승을 차지하며 르망 24대회 출전 자격을 얻게 됩니다. 경기장을 둘러보러 온 마일스 날씨가 늘 날씨가 너무 날씨가 많아서 출발부터 문제가 생긴 마일스는 페라리에게 추월당합니다.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마일스는 선두와의 격차를 줄여나갑니다. 괜찮아요. boa이 나요. 좋아. 좋습니다. 노. 페라리를 맹추격하는 마일스 네들 뭔가 수상해 슐비는 경기를 방해하려는 비비의 계획을 저지시킵니다 추월 시도를 하지만 브레이크 고장으로 실패 과연 마일스는 페라리와의 경쟁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한계를 넘어 극한의 레이싱을 펼치며 자신들의 꿈을 위해 도전한 두 남자의 실화를 다룬 영화 제임스 맹골드 감독의 포드 대 페라리였습니다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이렇게 해주세요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